한국 기독교학회가 신학과 목회, 인문사회과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오늘날 신학의 실질적인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학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노멀시대 사회목회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신학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해 총 2개 팀에 1,500만 원씩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학회 임성빈 회장은 신학이 학문적인 언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신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간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회와 목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준비를 listening to The virtue of the world. 감사합니다.